뭔가 너무 맛있어 와 나 무밖이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네 대기능보셨 30팀 괜찮아요? 아니 몇 번째 얼마나 나 대기능보셨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왜? 맛있어 여기 뭔가 쎄하다 아우 그렇게 나그냐? 먹지마 랭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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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게 봐 음 야야 먹으면 돼 된것 말해 우녽도 하지마 그렇지만 바쁘지 않아 우녽도 바쁘자 오 구석구석 랭냥 슬로우셔 이거 그냥 따라오세요 밤에는 보여주겠지? 정말 여기 있는 맨옥상에 밤에 나와야겠다 우와 이거 멋있어 없네 맛있어 완전 고수의 맛 나죠? 너무 고수의 맛이야 싫어 싫어 소시장 나 먹고 싶어 도착 대기전 부어샤 기대도맞이 우와 나 드시고자 나도 먹고 싶어잖아 그죠? 그죠? 아 그죠? 손 disput이셔서 잘 사신 후에 심마자 물장 모르자선생 찍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콩 안에 주님 장갑이랑 티켓과 함께 있으니 드실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. 짜잔! 어딨어? 어머! 이거 쓰여야지! 이거 쓰여야지! 나는 진짜 예술 없지? 예술 없지?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. 요즘 빵들 뭐 다 맛있냐? 시식용지 이런 게 정실 없지? 먹어보고 봐야지. 흐롱지? 흐롱지네. 흐롱상을 놀러 왔나 봐. 어? 그거 좋아하는 거다. 어머 이거 어떻게 하나 있어? 하나 먹을까 봐. 먹어! 맛있어. 좋았어. 인기상품. 오! 완전히 다사칸 식감인가봐. 응. 한 번 사? 응. 이거 정말 이거 밖에 안 샀다고. 나의 빈시 2등. 시각 2등. 2등. 너무 맛있겠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장발네. 너무 크다. 장발네. 응. 강제로 끌게 해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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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다. 과자같이. 호텔에서 나가면 그냥. 아. 좀 충격적이다. 응.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잘한다. 너무 맛있어. 매일매일. 너무 악순환인데? 짜자잔. 비앤씨. 물렸어? 응. 공지 최애. 아우. 그렇게 나쁘냐? 먹지마. 언니 언니. 호떡을 못 나오지 그런거. 팔로 자르냐? 사실은 그냥 한 번 해봤어. 귀엽게. 진짜. 나 이게 제일 맛있어. 어떡해. 아 진짜? 이것만 맛있어. 호떡이 맛있어. 덕분에. 회복. 원래 그냥. 그거 좋아한 것이吧? 원래 비앤씨. 오래inha. 아니 원래 비앤씨는. lived. crowds. vacc인건 먹는 거야. 너 그렇게 찌t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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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. 뭐야? 이거 면이 조금 더 얇으면 돼. 이 면이 아닌데 우동 말고. 가락국수면. 그냥 먹으면 돼. 그냥 먹으면 돼. 이거 반찬식 먹는 거 같아. 이거 반찬식 먹는 거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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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